결과를 인정 못하겠다 이거 아니면... 비스베 몸치 진 한번 뽑아봅시다. 안녕하세요 상해 김중국입니다. 미스트로 탑세븐이 방송가를 종횡무진하고 있습니다. MBC의 대표적인 인기 토크쇼 라디오스타의 버금가는 4명의 여성 MC가 이끄는 비디오스타에 출연했습니다. 미스트로 탑세븐 양지은 홍지윤 김태현 은가은 별사랑 김희영 김다현은 이미 비디오스타 방송 녹화을 마쳤는데요. 이날 녹화장에서는 비디오스탑의 몸치 진 선발대회가 진행이 되었는데 춤하면 빠지지 않는 탑세븐이 또 어떠한 웃음을 줄지 한껏 기대가 됩니다. 미스트로 진선미 결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결과를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충격 발언은 과연 누가 했는지도 궁금해집니다. 뉴스 예능 라디오 등등 안 나오는 곳이 없을 정도로 방송가에서 모셔가기 바쁜 미스트로 탑세븐 여성들만의 녹화장에서 얼마만큼의 재미난 입담을 보여줄지 한층 기대가 됩니다. mbc 예능 프로그램 비디오스타는 4월 13일 화요일 저녁 8시 30분에 방영됩니다.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라디오스타에서도 조만간 봤으면 좋겠네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